안녕하셨습니까? 225페이지를 펴시면 부처님께서 연등불 부처님으로부터 얻은 바 법이 있느냐 했을 때 조금 더 얻은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에다가 야보스님께서 또 멘토를 하시기를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대지를 가리키니 동서남북 조금치도 볼 것이 없다 태어날 때 하늘만큼 담력이 크니 세상 온갖 마구니가 항복을 한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아가 말이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아가 그것이 독존이라고 할 때는 독존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인 것이지 독존은 그래서 상대되는 게 없고 비교할 게 없고 또 어떻게 선택할 것도 없는 거잖아 그건 오로지 그 자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유아 독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서가문이 부처님만이 최상의 승인이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본래 문수지혜 그 자리는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의 자리다 이 말이야 문수지혜가 그러면서 그 문수지혜가 독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놓는 모든 것은 다 일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비교하거나 차별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진 이걸 갖다가 선에서는 양변이라고 그러거든 양변이 다 떨어진 자리를 뭐라고 그러냐 그 자리를 문수지혜요 보현행운이다 이래 하니까 문수지혜요 이러니까 보현의 행운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이요 여기는 이제 부처님이 일체 생명 중생을 다 포용하신다는 뜻이지만은도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 자체니까 그냥 서가문이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친 것도 있잖아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자기 자의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육조스님은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것이 어떠한 물건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히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또 근원적으로 이것이 그렇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좋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이해를 넘어서서 이해를 넘어서면은 믿음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이 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실천이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경지를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경지를 수용하는 그것이 그것이 이 건강경에서 말하는 수지 독성이지 경을 많이 읽고 다독한다고 해서 수지 독성이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화 속에서 자기화되고 자기 그대로 모습으로서 읽어서 일투족이 다 드러날 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그 경지를 우리가 어떻게 자각하느냐 그 경지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정견을 먼저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정견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태어날 때 하늘만큼 담력이 크고 세상 온갖 마구니가 항복을 한다 이렇게 딱 주석을 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는데 이런 사람을 말이지 태어날 때 하늘만큼 담력이 크니 온 세상 모든 마구니가 항복을 받는다 이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과 법상과 비법상 이러한 것이 다 개시 허망인 줄을 다 알면서 말이지 그리고 다 여몽 한 포형이다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고 그리고 말이지 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은 줄을 이것을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눈앞에 현존하고 있지만도 나는 이것을 갖다가 토끼 불러보고 거북이 틀로 본다는 말을 아까 조금 전에 했잖아 그죠? 그 말이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최상이었고 근본이 없고 불변함이 아니고 불변함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순간순간 찰나 찰나 연기적인 현상인 줄 내가 알면서 보살의 원력을 세우고 내가 알면서 정토를 장엄한다 이 말이야 불국토를 장엄한다 이 말이야 거기는 보살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조건도 없고 바람도 없고 거기에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말이지 하다모네 조그마한 물 한 그릇 떠주고도 그거 네 어려울 때 네 안 봐줬나 그러는 게 이게 중생심인데 이 경지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갖다가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수용하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지 이걸 이해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완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야 그 직연 조금 열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완전 체험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남송 때 말이야 대회수님이 법문하신 서장이 있잖아요 서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대회수님의 마실 유발 법상자가 장무진 거사라고 있는데 그 장무진 거사가 견성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깨구리 울음소리 듣다가 깨쳤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름밤 장마철에 깨구리 울음소리 듣다가 또 깨칠 수가 한번 생각해 봐 그분이 사실은 남송이 말이죠 전쟁이 지금 막 위험증이 놓여갔을 때 한편은 전쟁을 하자는 주전파가 있었고 또 이렇게 서로 외교로서 이걸 끌고 나가자는 하전파가 있었거든 그런데 이 장무진 거사는 싸워서라도 이기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주전파라 그 주전파에 대회수님도 같이 들어가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진 거사가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천상체나 유아 독존할 때 눈밝은 선성한테 만났으면 아마 몽둥이 띔질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무슨 말이야 이거는 말 흉내내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런 바른 정법 본래 성불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본성이 청정한 데 대해서 확실한 확신을 좀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이 도설천 내용궁에 좀 가만히 계시면 될 것이지 뭐 때문에 마야 부인의 배를 빌려가지고 이 남성 부지에 들어와가지고 남성 부지에 와서 뭐 한 일이 뭐 있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고운 피부를 멀쩡한 피부를 끌고서 부시름 낸 사람이 서가모니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선 쪽에서 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이 뭐냐 선이 본래 부처를 말했잖아 그렇죠 본래 부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이치를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장무진 그사가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딱금을 넘어 부정하는 거 딱금을 부정하는 또 거기에 매몰될까 봐 서장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범하제비가 앞에 있는 매미를 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범하제비 아시죠? 범하제비 이렇게 생긴 거 그것 좀 먹고 아주 발톱이 톱날처럼 생긴 날카로워 그놈이 그런데 그놈이 딱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딱 이랬거든 그런데 그 범하제비가 매미 잡아먹을 줄만 알았지 자기를 노리고 있는 뒤에 참새를 몰라보고 있는 거라 참새는 또 그 범하제비를 잡아먹으려고 딱 이렇게 놀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참새는 또 범하제비만 잡아먹을 줄 알았지 그 참새를 노리는 포수가 뒤에 있다는 걸 또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포수는 그러면 뭐냐 포수는 그러면 한 개체로서 영혼 불변하고 완전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포수도 이미 자기 바지가 이슬에 헌뻑 젖은 줄을 모른다 이런 말이 서장에 나와요 이거 뭐냐면 선이라는 것은 본래 성불되어 있고 본래 완전되어 있고 본래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 말이지 거기에다가 무엇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입을 열면 개구적착이라 열개자 입구자 즉 집착해서 매물 빠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가지고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선학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확실하게 자기 어떤 그런 실천의 경지 정말 자기가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자기화된 인격이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지 말로 가지고 하면 입만 열면 모두 다 그릇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두를 들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나 하두나 이 모든 것이 본래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고 간섭되고 잘못된 고정관념이 된 모든 업들은 말이지 그 업들은 본래 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두 공한이 나오고 연불기도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량급이 업이 공한 것도 말이지 무량한 관섭으로 인해서 습관으로 인해서 그러한 고정관념이 굳어진 그것도 아무리 자기가 자기 업이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것은 최상이 없고 그것은 실체가 없고 그것은 그대로의 온전한 그러한 불변성을 가진 것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순간에도 그것은 업이 공해버린다 업이 없어져버린다 이 말이야 재무자성 그 다음에 뭐랄까 재무자성 종신기지 그건 나중에 갔을지 한번 찾아봐 이 법문을 들으면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그런 말을 하잖아 태어날 때 하늘만큼 담력이 크고 모든 마구니가 항복한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 해마다 해마다 봄날이 오면은 묵은 가지에서 새잎이 자꾸자꾸 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선적으로 좀 이제 한번 생각해봐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빨리 나가야 되겠죠 오늘 이거 마쳐야 되니까 227페이지 수보리야 거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부처님의 국토를 장음하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의 국토를 장음한다는 것은 곧 어떤 실물로 장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려 장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야보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머니의 속옷이요 청주에서 만든 장삼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왜 야보스님은 자꾸 이렇게 이해도 안 가는 소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듣는 사람이 말이지 정말 속된 말로 헷갈리게 만들고 도대체 이게 구름 잡고 안개 묵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야 법을 모르면은 선적인 이런 것을 모르면은 이게 어록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선학적인 것을 여러분의 기초 토대를 잘 세우면은 어떤 어록을 봐도 어록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불법만큼 아주 단순 명료하고 아주 간단하게 잘 정제된 말로서 표현한 것이 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의 속옷이라는 것은 뭐냐 어머니의 속옷은 말이죠 어머니의 속옷은 굉장히 순수해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탈속한지 몰라요 어머니의 속옷은 그게 막 조작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꾸미고 그런 것이 없어요 어머니 속옷은 어머니 속옷은 아주 담백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주 소탈하고 그 자체지요 어머니 속옷은 그런데 그 어머니 속옷이고 또 청주에서 만든 장삼이다 이 말이야 적삼이라 해도 되지 적삼 그 적삼은 말이지 그러한 어머니의 속옷에서 일상생활하는 생활복은 말이지 아주 검소하다 아주 검소하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문수와 보현이다 어머니의 속옷은 문수고 적삼은 보현이다 이렇게 하시면 아주 정말 단순 명료하잖아 그리고 대용직절이다 그렇죠? 진공묘유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229페이지 온몸에 떼를 틀어내니 서리보다 하얀 것이 갈대꽃과 눈부신 달 앞에 다투어 빛이 나네 행여라도 깊은 넙과 흰 두루미 날아갈 때 이마 위에 붉은 반점 날아가며 방해될까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렵네 읽다 보니까 나도 혼란스럽다 이 원문을 보면 간단한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나홍선사 나홍선사의 개송이 있는데 나홍선사님 아시죠? 모두 합장합시다 나홍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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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 미타 여러분들이 아침에 새송할 때 장음연구를 할 때 분명히 노죠? 노는데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온몸의 때를 털어내버리고 서리보다 희고 갈대꽃과 눈부신 달보다 더욱 그 빛이 희다 이 말이야. 이거는 아주 순수하고 잣댐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허공의 그 푸른 빛은 조금 더 조작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더욱 아주 그 빛이 찬란하면서 그 빛이 더욱 빛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본래 순수한 말이지. 어머님의 속옷이고 말이지. 그리고 그 화려하다고 하는 청주에서 만든 적삼도 말이지. 알고 보니까 말이지. 멋이 없는 가운데에 아주 멋을 내는 옷이요. 풍류가 없는 데서 아주 또 풍류를 더 얽어내는 것이요. 그 밖의 소식을 드러내는 그 배가 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청산첩첩미타구리다 이 말이야. 창해망망정멸궁릉.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오은이 공한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문수지혜를 말하는 자리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물물염려의 무가에 모든 말이지 일체 모든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 경계에 가서 마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자기 텅 빈 오은의 공자리에 가서 머물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 무가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관송정학동이라는 것은 깊은 못에 말이지 깊은 못에 아주 짱대같은 소나무가 하나 썼는데 그 소나무에 학이 앉았는데 그 학의 이마에 붉은 점이 있다 이 말이야. 학의 이마에 붉은 점이 있는데 조작해서 만든 붉은 점이 있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굉장히 이게 이 의미를 알고 아침에 종성을 하면 신심이 나지. 기관송정학동, 이마 위에 붉은 점이 몇 번이나 한 번 찍었느냐 이 말이야. 아마 천만 번도 더 찍었을 거야. 서가모니불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이대로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부처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29페이지 걸음으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사는 이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쓰며 행색에도 응매이지 아니하고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도 응매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야버스님께서 비록 그러하더라도 눈앞에 있는 것을 너는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은 어떡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법문 다 했어요. 지금 눈앞에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판단하고 지금 보고 있는 이놈은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야. 어떡할 것이요.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모두를 다 하더라도 오직 이것을 바로 아셔야 돼요. 눈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연기현상이고 온이 공한 것인 줄 알면서 그래도 보현의 원력으로서 그냥 중생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조금 없이 무주상보시 선행공덕을 계속 베풀어라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너의 본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걸 갖다가 딱 풀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비록 그러하더라도 눈앞에 있는 것을 그러면 어떡할 것이요. 하면 딱 막혀버리잖아. 대답도 못하잖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자꾸 뭔가 생각할 수 있고 뭔가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학과 이런 것이 다르다는 것은 선은 선은 자꾸 뭔가 자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의미와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격의 도리를 만들려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색을 보고 형색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오 소리 듣고 소리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니 색과 소리 모든 것에 그리낌이 없어지면 부처님이 계신 곳에 틀림없이 도달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지금 말이지 모든 것이 토끼 뿌리고 거북이 털이고 연기현상이고 공이고 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고 듣고 아는 이놈이 그럼 이놈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한 거라 이걸 이제 좀 이해하기 좋게끔 야보스님이 조금 격을 낮춰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색을 보고도 색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소리를 듣고도 소리에 쫓아가지고 매하지 않는 것이고 색과 소리 모든 것에 걸림이 없고 집착이 없으면 부처님이 계신 곳에 틀림없이 도달하리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233페이지를 보시면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원문에 그렇게 부처님 말씀이 이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하는 말은 이제 이해가 가죠. 이거는 부처님이 경악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중생들이 알기 쉽게끔 이렇게 잘 말씀을 한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거는 다 알아요. 왜? 콩 심으면 콩난 줄 알고 팥 심으면 팥난 줄 아는 거는 개도 알고 소도 아는 거야. 그 모르는 중에 개가 어딨고 소가 어딨겠어요. 그렇게 다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이요. 경문이라는 것은. 그런데 선문은 안 그래. 선문은 야보스님은 여기다 뭐라고 토를 다르치냐면 물러서라 물러서라 잘 보고 또 보아라 꿈쩍않던 바윗돌이 움직인다. 이렇게 딱 멘토를 해버리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물러서고 물러서라 말이야. 참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중도 정견이 확실하게 열리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물러서고 물러서라 이 말이야. 물러서고 물러서라는 말은 정말에서 모든 안이 비설신이와 그 심의식이라든지 그런 사상이라든지 또는 법상 비법상이라든지 이 중생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없는 것으로써 생각하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그걸 물러서고 물러서라 하는 거예요. 물러서고 물러서면 어디로 가는데 우리의 본분 본성자리로 간다 이 말이야. 문수지혜자리로 가는 거야. 오은이 공안자리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러서고 물러서라. 그래서 선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는 거야. 야보스님은 참 그래서 이 오가의 가운데서 야보승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물러서고 물러서라. 그리고서는 자세히 봐라 이 말이야. 꿈쩍 안 떤 바윗돌이 움직인다 말이야. 완석이 움직인다 했거든. 원문에는 완석이 움직인다. 동한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 이게 완전한 문수지혜 오은이 공안자리 모든 재상이 비상인 줄 아는 자리 일체 모두가 다 실체가 없는 연기현상인 줄 아는 그 자리를 보는 것이 물러서고 물러서는 것이고 그 물러선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완석이 돌이 움직인다는 것은 보현행운이 원력으로서 드러난다는 거야. 불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장음연불에 노는 이야기죠. 산사에서 조용한 밤 말없이 앉았더니 평온하고 고요하여 본디 자연 그대로다. 무슨 일로 서쪽 바람 숲속으로 불어오니 쇠기력이 우는 소리 저 하늘의 시리도다. 이 번역이 참 잘하셨는데도 나는 하도 원문에 자꾸 익숙돼가 있다 보니까 산당적냐 자무원이다 이 말이야. 그거 무슨 뜻이냐. 산당에 산사에 가만히 말없이 앉았으니 말이지. 이 말없이 앉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연불하고 기도하고 주력하고 또 하도 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요하게 산사에 앉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적적요요 본자이라. 다 거기에 일념산매에 들어가니까 그 본래 본 자연 그대로 그 자리에 돌아갔다 이 말이야. 문수지의 자리. 그렇죠? 돌아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사 석붕 동입냐라. 무슨 일로 말이지. 갑자기 서쪽에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이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꽃 한 송이 든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가만히 계시면 될 텐데 왜 연꽃 한 송이를 덜어가지고 이 엄청난 후손들이 이 머리 싸잡으며 골머리 아프게끔 만들어서 염하미술을 말이야.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일성 하나는 여장천이라 연꽃 한 송이 들 때 그 들 때 일체가 전부 다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이 먹고 이 먹고 할 때 연꽃 한 송이 딱 들을 때 일체가 전부 다 육진경계가 다 소멸되고 다 떨어져 나가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야. 거기에 일성 하나는 여장천이라. 그 고요한 밤하늘의 기르기가 그냥 꾸룩꾸룩하면서 울고 간다 이 말이야. 그 기르기가 꾸룩꾸룩 우는 그 소리가 그 청천하늘의 밤하늘에 그냥 그 소리만 가득하다 이 말이야. 보현의 원령만 가득한 거야. 이게 무슨 소린고.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간다 이 시간이 없는데 설봉스님이 장작을 이렇게 하나로만 안고 가는데 덕산스님이 물었어요. 젊은 수자 그 짊어지고 가는 그것이 장작이 무게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설봉스님이 하는 말이 아 이게 몇 킬로 정도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는 말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덤벼들어도 이 장작은 못 듭니다.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선인 거예요. 어록은 항상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악을 조금 아시고 선적인 공부를 하셔야지 이걸 너무 모르고 그냥 자기식에 얽매여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물으니까 그러면 덕산스님이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이 다 덜 수가 없는 장작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덜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그 장작을 덜 수가 있겠느냐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설봉스님이 아 말도 안 하고 그냥 덜고 가는 거예요. 멋있지? 아 이거는 선님이 이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래가 간다고 덜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구구절절한 소리가 아니고 아 말도 없이 그냥 장작 덜고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선인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보고서는 그때 이제 웅거스님이라는 분이 이 덕산스님과 설봉스님의 대화를 듣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좀 아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지 그렇지 그 경지에 가야 그 소식을 알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소산스님이라는 분이 또 아까 말했죠. 그 참새 뒤에는 또 뭡니까? 포수가 있다고? 그랬듯이 소산스님이 또 한 방 줘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자리는 알고 모르는데 있는 거 아니야.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웅거스님은 그 경지에 가야 그 소식을 압니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무슨 의미냐 이 말이야. 그런데 소산스님은 무슨 소리야? 그 자리는 알고 모르는 것도 거기는 없는 거야. 그랬거든요. 이거는 또 무슨 소리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까지 법문을 잘 들었으니까 이런 정도로 내가 여러분 좀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한 점 넘어갑니다. 235페이지를 보세요. 수보리아 비유크인데 어떤 사람의 몸이 거대한 수미상과도 같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실물로 나타난 몸이 아닌 것. 이거를 일러서 큰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미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수미산은 뭐냐 하면 법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거대한 말이지. 그 수미산을 끌어와서 비유를 부처님이 들었는데 그 거대한 수미산도 사실은 그게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이거를 소송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분석공이라고 그래요. 수미산도 하나하나 티끌 하나하나로 모여서 수미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그 티끌 하나까지 다 우리가 해체시킨다 하면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수미산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없는 것이 뭐예요. 없는 것이 오은이 공한자리고 법신불자리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선에서 대성불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대성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색 그대로 공이고 공 그대로 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색적시공 공적시식이라고 하는 거야. 수미산 그대로 공이고 티끌 그대로가 수미산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미진중함시방이다 이 말이야. 하멘 그대로 이게 대성불의 선에서 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야보스님께서 설사 있다 한들 어디에서 볼 것이냐 이 말이야. 딱 그냥 바로 이야기 해버리잖아요. 수미산이 있다 한들 네가 어디서 수미산을 볼 것이냐 이 말이야. 그런 조작 부리지 말아라. 그랬을 때 다시 이제 말씀이 나오기를 수미산을 가져다가 헛된 몸을 만들 생각 설사 그대 담이 크고 또한 마음이 크다 하여 눈앞에서 온갖 것을 가리켜서 보여줘도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하리라. 바로 이 자리를 쫓아 들어갈지어다.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풀었죠. 풀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 끝에 가서 바로 이 자리를 쫓아서 들어갈지어다. 이랬거든요. 이 자리를 쫓아서 들어갈지어다. 하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자리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를 알기 위해서 그 종경선님이라는 이 오가에 붙인 선님인데 이 종경선님이 이 자리가 쫓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한 거야. 그래 이해를 못 하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열심히 해서 이 소식을 알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가운데에 문수보살을 칭전하면서 문수보살의 한마디에 그 소식을 깨달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설명은 안 하고 비유가 들어오는 거야. 이게 출절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건 기도를 했는데 문수보살이 뭐라고 했냐면 왜 저는 말이지 모든 것을 다 여법하게 한다고 했는데 왜 저는 이 자리를 들어가지를 못합니까 물으니까 문수보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야. 너는 네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딱 그 한마디 해버린 거야. 그 소리에 그냥 깨달아버린 거야. 너는 네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토장음을 한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토장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문수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문수지혜에 뭐가 있느냐 이 말이지. 있다는 것은 보현의 원력밖에 없다 이 말이야. 보현의. 그럼 보현의 원력은 불수 불탐이잖아요. 복을 짓는다고 복을 탐하지도 안 하고 공덕을 짓는다고 공덕을 바라지도 안 하고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오로지 생명을 위해서 그냥 줄 뿐이고 그냥 보시할 뿐이고 그거를 무주상 보시고 그것이 무주심이다 이 말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 자 그래서 선에서는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이렇게 다 풀어서 풀어서 구구절절하게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선에서는. 선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조 법연선사에게 어떤 학인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선님 선가에서는 일체가 다 모두가 개시 허망이고 다 그것이 오오니 공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은 도노돈수라는 그 의미가 그럼 뭡니까? 물었다 이 말이야. 뭘로 깨친다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오조 법연선사가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비가 도둑질을 잘하는 아비 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아비한테 아버지는 저처럼 이렇게 고생 안 해도 하루 저녁 이슬만 맞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 도둑질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면 도둑질은 이래이래 해야 되고 사람이 자는지 안 자는지 잘 살펴야 되고 또 뭐 어쩌게 수법이 따라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야? 지금 이 중위 거짓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 거 알아요? 그런데 오조 법연선사는 그게 안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오늘 저녁에 나하고 같이 한번 훔치러 가보자. 아버지만 믿으면 됩니까? 믿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 탁 가가지고 그 부잣집에 다가가지고 쌀 두지 문을 열고서는 말이야 그 쌀을 이제 퍼낸 거야. 그러고서는 아버지가 쌀 두지를 그 쌀을 탁 율로 메고서는 아들 보고 두지 안에 들어가라 하는 거라. 그래 아들이 이제 두지 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는 두지 문을 탁 닫으면서 잠가버리고 쌀을 지고 도망을 가면서 도둑이야!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고 어쩌면 세상에 이런 지경을 만드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키가 차거든. 그래서 그 아들이 생각 끝에 한 생각이 뭐냐면 두지를 이렇게 끓는 지소리를 낸 거야. 자각자각 지소리를 내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말이지 아버지가 도둑이 하는 소리 듣고 잠을 다 깼는데 그래 본 게 지소리가 나거든요. 이 두지 안에 지새끼가 들어앉았구나. 하고서는 두지 문을 싹 여는 순간에 막 호닥다닥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가 아버지한테 오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야... 참 보통 날쌓 놈이 아니고 도둑질은 그렇게 하는 거다. 알았어요? 이게 선에서는 이렇게 딱 그냥 바로 야보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와 출저와 이런 선악에 대해서 좀 아시면은 어록을 보는데 많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도움이 되고 참 이렇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그래도 마침 장음 정표분까지 다 마쳐서 기분이 좋네요. 선물하입시다. 박수 박수 스포티 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